일단 여러분들 우리 같이 축하 합시다 에 너무 기분좋은 날이죠 한달 동안 여러분들 민주시민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 가장 고생하신 분은 우리 김호준 총수 어 저야 뭐 원래 개싸움 하던 사람이니까 우리 김호준 총수가 없었다 그러면 여론의 반전을 일으키는데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마지막 남아 있던 김호준의 뉴스 공장이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을 상대하는 어 그런 일이었을 것 같아요 저야 물론 나도 밑바닥에서 고생을 했죠 우리가 촛불을 들었고 조국을 위해서 촛불을 들었고 어 여러분들을 진정시키면서 하나로 우리 대호가 흐트러지지 않게끔 제가 여러분들이 포기할까 봐 어 저는 가장 걱정이 우리가 이길 수 있었다는 확신은 있지만 어 여러분들이 포기할까 봐 아 정말 여러분들이 지칠까 봐 아 아 가장 걱정 있었구요 어 뭐니 뭐니 해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믿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우리가 강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부담을 조금이라마 덜어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촛불을 들었고 우리가 청원을 했고 검찰을 압박을 했고 그 근데 여러분들에게 좀 어 중요한 얘기를 좀 해드리 해드리고자 어 방송을 켰어요 그 그 지금 저희 계곡본 에 이 한 달 동안 국민들을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어 이렇게 이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반드시 기레기들 그리고 검찰들 그리고 최성애 네 반드시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 조만간 어 최성애는 저희가 반드시 고소 어 어 계곡본 어 시민고말 고발단 1호로 최성애를 고소를 할 거고 고발 조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 각 언론사의 가장 쓰레기 기사들을 뽑아 갖고 기자들을 직접 고소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 우린 끝까지 갑니다 반드시 다시는 어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국무위원이 오더라도 또다시 이른일은 에 에 저지리지 못하게 에 톡톡한 반성을 예 예전 같으면 어 던지 기사 쓰고 던지고 마는데 니들 지금 기사 지우고 있는데 니들 이미 썼던 기사들 다 프린터 해놨어 음 프린터 해놨고 그냥 던지고 말던 그런 습성 어 그거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에 에 치러야지 아무리 데스크에서 요구하는 에 기사가 요구를 한다 그래도 어 니들 스스로가 앞으로 그런 기사를 안 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돈 없는 조선일보 한결에 에 니들의 실체도 받고 음 여러분들 제가 이번 싸움에서 가장 크게 여러분들에게 고맙고 큰 의미를 두는 건 뭐냐면요 그 검찰의 쿠데타를 국민이 제압하는 사상 초의의 일이 벌어졌다는 거에요 검찰의 쿠데타를 국민들이 제압하는 일이 벌어졌다 아 그리고 중요한 건 무엇이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다 이제는 2차전 이다 그 2차전이 뭐나 9월 16일부터 우리가 드는 촛불은 이제 우리가 검찰을 압박해서 윤석열이 물러나든 안 물러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검찰을 압박해서 조국과 문재인에게 향하고 있는 이 칼날의 방향을 자유한국당으로 돌릴 수 있게 만드는 게 우리의 임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 여러분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이후에 촛불이 중요하냐 검찰을 압박하면 검찰에 향해져 있던 조국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정부를 향하는 칼날이 얘네들이 압박을 느끼면 자유한국당으로 칼날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차전이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절대 여러분들 여기서 긴장을 풀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긴장을 풀면 이것들은 더욱더 문재인 정부에게 칼날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검찰을 제압한 바로 국민들이에요 검찰을 제압한 국민들이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방향도 앞으로는 국민이 정한다 그렇죠? 앞으로 검찰의 수사 방향은 민주시민들이 정하고 국민들이 정할 수 있게끔 뜨거운 촛불을 들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의 검찰이 될 나름은 민주시민들이 압박을 해서 검찰의 칼날의 방향을 국민들이 정해주는 국민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차전이 중요합니다 1차전은 우리가 온갖 대한민국의 100만 건의 기사를 쏟아냈던 저 기레기들과 당당하게 싸워갖고 국민청원과 실시간 검색어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승리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할 일은 직접적으로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의 개혁을 위해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그 힘을 실어줄라고 하면 첫 번째 조국 법무부 장관은 탈검찰화 제가 늘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고 검찰을 국민들이 끝까지 예의주시하고 있고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조국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시작으로 검찰개혁에 나설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도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잊고 사는 게 뭐죠? 일제 불매운동 이어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조국 법무부 장관 수호와 지금 사실상 일본과 전쟁 중에 내란이 발생해갖고 일본과의 전쟁 중에서 내란이 발생해갖고 우리가 잠시 일본과의 전쟁은 저희가 웨이팅해놨던 거예요 검찰개혁 일제 불매운동은 우리 평생 해야 되는 숙제입니다 우리가 조국 법무부 장관 수호를 위해서 싸우는 동안 일제 불매의 목소리가 없어졌어요 대한민국의 거대 언론들과 삼성과 그 삼성 뒤에 숨어있는 그리고 대한민국 언론 뒤에 숨어있는 일본의 자금들이 결국은 조국 법무부 장관 수호에 모든 민주시민들이 역량을 쏟게끔 해서 일제 불매의 보이콘 재팬 이 말이 없어졌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요 역사는 기억하는 자가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자꾸 그들은 과거를 잊자고 합니다 대한민국 수구 세력들이 왜 과거를 잊자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네들의 불리한 역사를 잊어야만 자기네들은 미래로 나아가자고 해요 역사는 기억하는 자가 정말로 미래의 정의를 논할 수 있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이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이번에 기르기들이 어떤 한 달간의 짓거리를 했는지 반드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많이 따라주시고 아무것도 아닌 개국본 응원해 주시고 개국본 회원이 돼 주시고 한 분 두 분 모여서 벌써 3천 분이 모였어요 다음 카페의 개싸움 국민운동본부에 여러분들 벌써 3천 분이 넘게 모이셨어요 이분들이 만 명만 되면요 지금 시청자가 9,510명입니다 이 9천 명만 지금 가입을 해 주시면요 우리가 매일 검찰의 수사 방향을 우리가 정해 줄 수 있어요 검찰 보고 있다 검찰 자유한국당 수사하라 저희가 실시간으로 검색어 키워드를 정해갖고 개국본에서 날리는 게 대한민국 여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조중동과 기레기들의 총공격을 어떻게 맞섰어요 깨어있는 민주시민들이 다 같이 합세해서 다 같이 합세해서 그들을 언론과 전쟁을 했던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 편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제가 얘기했던 거 여러분들 뼈가 뼈 사무치게 여러분들 느끼시죠 우리가 집권하고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저 달에 100년 친일 동맹의 카리텔이 너무너무 힘이 세다 우리가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저항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오만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긴장을 놓치는 순간 우리에겐 칼자루가 들어와요 우리가 정권을 잡고 있고 진정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주류의 교체가 일어났다 그러면 쟤네들은 알아서 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싸움은 이긴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정권교체도 이렇고 계속 우리가 싸울 때마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저들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 여러분들을 선동하고 여러분들 앞에서 대신 총알을 맞아주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하고 여러분들이 간지러운 곳을 앞장서서 해주고 같이 해나가고 하나씩 계단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문재인 정권이 점점 탄탄한 정권이 될 수 있도록 가장 정권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우리가 미리 앞에서 막아주는 역할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정치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문재인 정권만 바라보지 말고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닥칠 위기를 먼저 가서 몸으로 막아줄 수 있는 정치인들이 나와야 된다 정치인들이 먼저 나가서 몸으로 막아주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나가서 지금 싸우고 국민들이 나가서 몸으로 막아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제가 지금 조금 있다가 서초경찰서 가서 집회신고를 냅니다 3주간의 집회신고를 낼 거예요 한 달 동안 검찰의 칼자루가 자유한국당을 향할 수 있게 우리가 많은 분들이 동참해가지고 촛불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검찰이 지금 문재인 정부와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향해 있는 이 칼자루를 몇 분이 참여하고 여러분들의 어떤 목소리를 내냐에 따라서 검찰의 압박을 느끼고 그 칼자루가 자유한국당으로 향하는 거예요 연휴 잘 보내시고 여러분들 중앙지검 앞에서 정치검찰 불러나라 자유한국당 수사하라 압박을 하는 순간 검찰은 압박을 안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개청소예요 만만한 개청소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는 일이 자랑스러워요 남들 못하는 일을 해내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남들 못하는 거 우리가 해내잖아요 여러분들 점점점 하면서 뭉치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 안 해요? 스스로들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되게 자랑스럽지 않아요? 야 우리가 또 해냈다 한 번 한 번 하면서 승리의 기쁨을 만족 만끽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언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한다고 내 월급이 오르고 문재인 정부가 성공한다고 내 삶이 나아집니까? 정치가 똑바로 가는 것만 봐도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 점점점 나라가 미래에 지향적으로 가는 자체만으로 여러분들이 행복한 거 아니에요? 조국이 반무장관이 임명된다고 여러분들이 형편이 나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싸우잖아요 왜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이 옳다는 건 알기 때문이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무슨 대가가 있어서 지금 싸웁니까? 저 대한민국 쓰레기들 알바 새끼들 같이 건당 몇백원 받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댓글을 써요? 아니잖아요 우리 스스로들이 지키고 싶고 소중한 걸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들이 나서는 거잖아요 소중한 걸 잃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고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을 잃고 10년 동안 어떤 생활을 했고 어떤 마음으로 5월 23일마다 눈물을 흘렸는지 여러분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소중한 걸 지키고 싶은 거잖아요 그 남들 주말 즐길 때 여러분들이 왜 광장에 나옵니까? 나 하나가 나가서 촛불을 들 경우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그게 더 힘이 받을까 봐 내가 안 나가면 혹시 사람들이 적을까 봐 그래서 나오는 거잖아요 저라고 잠 못 자고 며칠 밤 밤 새고 집회 기획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하고 왜 그래요? 여러분들 지칠까 봐 그래요 저야 여러분들보다 멘탈이 강해가지고 정신무장이 돼 있어요 그러나 혹시 여러분들이 정치를 외면하고 아유 아유 정치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다 정치를 외면할까 봐 그러지 말라고 서로 도닥해주면서 토닥거리면서 같이 나아가자고 그렇죠? 그러고 나가는 거잖아요 언제 우리가 이 해방 이후에 주류가 된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점점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회의 주류가 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치열하게 싸워야 되냐 주류의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저들이 자기네가 갖고 있는 것들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저렇게 총공격을 펼치는 거예요 점점점 대한민국은 사회가 정의와 공정과 정말 우리 사회가 미래지향적으로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반칙과 특권으로 일어넣던 그런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총공격을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바꿔나가야죠 어떻게 대통령 혼자 할 수 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에게 정권만 주고 우리가 알아서 하겠지 했던 어리석은 국민들이었어요 이 친일 백년의 카르텔이 얼마나 센지 정말 일본이 공격할 때와 일본이 공격하니까 토착의교가 떠오르고 조국이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검찰을 개혁한다니까 언론과 검찰과 대한민국의 쓰레기들은 다 떠올랐어요 여러분들 이제 쓰레기들이 수면위에 떠올랐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걷어내야죠 그동안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상대를 못했습니다 이제는 쟤네가 대놓고 수면으로 떠올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걷어내야죠 누가 걷어냅니까 국민이 걷어내야죠 여태까지 대통령 혼자 여러분들 힘들게 얼마나 싸웠습니까 대통령 뒤에 국민이 있다는 걸 이번에 확실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줬잖아요 쓰레기들이 물 위에 떠오르면 걷어내는 게 상식이죠 저는 이번에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문재인 대통령이 과감하게 할 수 있었던 건 다 여러분들의 덕입니다 그 여러분들의 덕은 뭐다 검찰의 쿠데타를 국민이 제압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지금 기레기들은 멘붕입니다 이 정도 100만 건 이상의 언론의 보도로 날라가지 않은 정치인이 없었고 물러서지 않은 대통령이 없었어요 그 어떤 대통령도 기레기들이 안 된다 그러고 검찰이 안 된다는 시그널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뚝 제가 뭐라 그랬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태산 같은 분이라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늘 문재인 대통령은 태산 같은 분이라서 저 기레기들이 문재인을 모른다고 제가 늘 얘기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태산 같은 분이라서 저희들이 아무리 흔들어도 움직이지 않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건 밀고 나갈 거라고 생각했죠 그럼 밀고 나갈 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 옆에서 국민들이 약간의 서포트만 해줘도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은 변함이 없다는 걸 저는 확신했어요 검찰의 쿠데타를 대합한 바로 국민들 여러분들이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2차전 중요합니다 9월 16일 7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촛불이 타오릅니다 그 촛불의 중심에 바로 여러분들과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제 검찰의 칼날이 자유한국당으로 향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모두 검찰을 압박해서 이제 정치검찰이 아닌 국민의 검찰로 태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제가 앞장서서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축 한번 합시다 여러분들 너무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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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